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맛집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강의,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구성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번 주는 벌써 6강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지난 강의는 제가 또 채널을 통해서 많이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지난 강의 보는 법도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공부하는 만큼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충분히 도움되는 강의, 공부해서 수익 볼 수 있는 강의 여러분들께 꾸준히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강의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강의, 또 풀버전 강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많은 강의 내용 모두 다 채널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 강의 영상들 모두 다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QR코드로 채널 추가 안 되시면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이 프로그램 제목이죠. 문자로 보내주시면 문자로 이제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갈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 채널에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자료 공개되어 있고요. 또 제가 가끔 종목 관련된 정보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6강인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리바운딩 매매법 상입니다. 상이라는 건 뭐죠? 오늘 강의로 다 안 끝나는구나. 그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2주치의 강의입니다. 오늘은 강의에 대한 개요와 예시 간단히 한번 보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풍부한 예시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2주간 이어지는 강의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기법입니다. 기법인데 항상 제 강의는 뭐가 중요하다 그러죠? 원리, 원리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기법에 대한 원리를 반드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어떤 원리인지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돼요. 왜? 원리를 아셔야 응용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자, 리바운딩 매매법 시작해 볼게요.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리바운딩은 뭘까? 뭔가 이제 농구 용어 같기도 한데 다시 튀어오르다, 되돌아오다. 이게 사전적인 설명입니다. 주가가 특정 악재 혹은 시장 혹은 수급의 영향으로 급락한 이후에 단기간에 일정 부분 튀어오르는 현상. 이게 바로 리바운딩이에요. 주식을 하시다 보면 갑자기 주가가 급등할 때도 있고 순간적으로 주가가 급락할 때도 있습니다. 급등 이후에 주가가 빠르게 또 꺾일 때도 있고 급락 이후에 빠르게 튀어오를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해서 매매를 할까? 급락 이후에 주가가 단기간에 튀어오르는 성질 이 성질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투자 기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짧죠? 단기간에 급락한 이후에 리바운딩, 반등을 노려서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 수익도 짧고 매매도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중에 시장을 보실 수 있는 분들께 유용한 단타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매력이 부각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다가 튀어오르는 거죠. 튀어오르는, 이 튀어오르는 구간, 이걸 먹겠다라는 게 오늘 말씀드린 리바운딩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계속 볼까요? 자, 주가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과도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호재가 나올 때 주가가 급등하다가 계속 치고 나가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계속 치고 나가는 경우보다는 단기간에 호재 반영으로 급등했다가 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악재가 장중에 나오면 주가가 급락하죠. 물론 이제 악재에 대한 강도가 강하다면 급락이 이어지면서 하한가까지 가고 다음 날도 하락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장중에 10%, 15% 급락하고 5% 정도는 반등하는, 되돌리는 이런 현상들도 나와요. 이걸 이용하겠다는 거죠. 특히 이제 당일에 발생한 이슈에는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시장에 호재가 나왔어요. 그런데 장이 끝나고 호재가 나왔어요. 그러면 밤과 내일 오전 9시 장이 열리기 전까지 그 호재가 전반적으로 반영되면서 시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호재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죠. 그런데 장중에 갑자기 호재가 나오면 어때요? 그 호재를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주가를 한 10% 올릴 호재라면 주가를 20%까지 끌어올렸다가 주가를 반락시키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난다는 거죠. 하락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한 반응에 따른 급락을 이용한 매매다. 급등을 이용한 게 아니고요. 과도한 반응에 따른 급락을 이용한 매매입니다. 급락 이후의 반등을 보고 단타를 한번 쳐보겠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보시면 충분히 이용하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바운딩 매매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알고리즘 매매의 등장입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건데 요즘에는 시스템 트레이딩이 굉장히 많아요. 주어진 조건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주식을 사고 자동으로 주식을 파는 이런 매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알고리즘 매매로 뭐가 생기냐. 주가의 변동성이 생겨요. 위, 아래 등락폭이 이전보다 더 커진다는 거죠. 알고리즘 매매는 미리 설계한 특정 조건에 따라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키워드를 읽고 매매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알고리즘 매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어려운 설명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HTS에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뜹니다. 그죠? 1분에도 거의 10개, 20개, 30개의 기사가 쫙 올라와요. 사람이 그걸 다 보고 있지는 않겠죠. 눈 아픕니다 그럼. 컴퓨터로 특정 단어가 검색되게 설정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컴퓨터에 입력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실적 시즌, 실적 발표가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종목을 자동으로 매수하게 프로그래밍을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대로 어닝 쇼크라는 단어가 컴퓨터에 걸렸을 때 그 컴퓨터가 자동으로 매도 주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사고 팔 때보다 어때요? 훨씬 더 빠르겠죠. 그리고 훨씬 더 큰 변동성을 유발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호재의 의향 급등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악재의 의향 급락도 과도하게 나타납니다. 악재의 의향 급락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알고리즘 매매에 등장해요. 이게 바로 리바운딩, 매매법을 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호가창이 바뀌어요. 이것도 알고리즘 매매, 그리고 리바운딩 매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는 순간적으로 매수나 매도 효과가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단기 매수 및 매도에 의해 주가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또 이렇게 글자로 설명드리면 어때요? 딱 와닿지가 않습니다. 매도나 매수 효과가 약해진다는 게 무슨 말인데? 그렇죠? 딱 와닿지 않죠? 이 부분은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리바운딩 매매를 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겠습니다. 양쪽 호가. 이거는 예시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종목이 뭐지? 관심 끄셔도 됩니다. 호가만 잘 보시면 돼요. 자, 하나, 두 개. 제가 두 개 이제 현재가와 호가를 한 10호가 정도 되겠죠? 위에 10개, 밑에 1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보시면 플러스 17%짜리가 하나 있고 플러스 12%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기분이 좋겠죠?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이 두 종목 모두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거예요.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 호가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위에 있는 파란 부분이 뭐죠? 매도 호가입니다. 밑에 있는 빨간 부분은요. 매수 호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 중에 어디에 물량이 훨씬 더 많아요? 매도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이 종목을 여기서 더 끌어올리려면 저 많은 매도 물량을 다 먹고 올려야 돼요. 반대로 매수 호가는 얇기 때문에 조금만 팔아도 주가가 빠르게 하락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당연해요. 왜?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위에 있는 매도 물량은 당연히 기존에 많았겠죠. 그런데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매수 호가가 붙을 시간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면 당연히 매도 호가는 두껍고 매수 호가는 얇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수를 여기서 더 강력하게 많이 해야 주가가 더 올라가고 조금만 팔아도 주가는 하락한다는 거예요. 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리바운딩 매매법에서는 지금 보여주는 화면, 이 부분을 이용해서 매매를 합니다. 반대죠? 지금 두 종목을 보시면 하나는 6%대, 하나는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어디가 두꺼운지를 한번 보시면 어때요? 자, 매도 호가는 얇습니다. 얇다는 것은. 많이 걸려있지 않아요. 매수 호가는, 매도 호가에 비해서는 꽤 두껍게 걸려있습니다. 대충 봐도 한 3, 4배 정도는 물량이 많이 붙어있어요. 당연하죠.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매도 호가를 걸 시간이 별로 없었겠죠. 매수 호가는 원래 기존에 걸려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연한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더 하락하려면 이 걸려있는 많은 매수 호가를 다 소화시킬 만큼 많은 물량이 나와야 주가가 여기서 하락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매수는 조금만 해도 주가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는 게 뭐라고요? 리바운딩 뇌입니다. 단기 급락, 단기 급락에 의해서 매수 호가는 두껍고 매도 호가는 얇을 때 작은 매수로 인해서 이 매도 호가를 잡아먹고 주가를 빠르게 3%나 5% 혹은 1, 2% 올릴 수 있을 때 이 올리는 폭을 먹겠다라는 게 뭐라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리바운딩 뇌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론적인 설명은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뭐를 봐야 될까요? 오케이, 이론은 알겠는데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하는 거냐? 그걸 봐야겠죠. 그러면 제가 주가만 보고 이때 매수하고 이때 매도하세요. 이렇게만 설명드려도 돼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뭐죠? 네, 원리예요. 이 리바운딩 매매법의 원리. 어떻게 해서 이 리바운딩 매매법을 하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그걸 알아야 뭐라 그랬죠? 응용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2주차에 걸친 강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또 기법이나 기본 강의 설명 좀 많이 드렸어요. 이전 강의 못 보신 분들, 본 강의에 또 풀 버전 보고 싶으신 분들, 주식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 다양한 강의들 많이 많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채널 추가 안 되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호 주식 맛집. 이 프로그램 이름이죠. 문자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고 누르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통해서 강의들, 그리고 제가 가끔 또 종목 관련된 정보들 채널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가져가시면 충분히 주식 수익 내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는 반복해서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원리를 익히면 절대로 까먹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 한 번 배워놓으면 평생 생각나잖아요. 자전거를 타는 원리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주식도 사실은 또 머리로만 하면 안 돼요. 직접 매수와 매도를 해보시면서 몸으로 결국은 그런 타이밍, 리듬 이런 부분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것이 돼요. 제 강의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볼 때는 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보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보고 나서 해보셔야 됩니다. 대신 처음부터 고액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소액으로 시작하셔야겠죠. 100만 원, 200만 원만 있어도, 10만 원, 20만 원만 있어도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액수를 늘리셔야 돼요. 최소한 1, 2년 정도는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액수를 늘려서 대응하시면서 재테크의 중요한 수단으로 좀 삼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원리 설명은 마쳤고요. 지금부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바운딩 매매의 조건입니다. 장중에 주가 5% 이상의 급락이 나타날 때 급등은 아니에요. 네 급락이 나타날 때입니다. 왜? 리바운딩은 튀어 오르다니까 내려간 다음에 올라갈 때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는 직전 이 초입을 잡아서 작은 수익을 단타로 먹겠다. 이게 리바운딩 매매예요. 그래서 장중에 최소한 5% 이상의 주가 급락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주가 급락이 계속돼서 하한가까지 가면 그런 종목은 매매하면 안 돼요. 하한가 따라잡기는 상한가 따라잡기보다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나 하한가 따라잡기에 대한 강의, 내용들 또 채널에 오시면 또 제가 설명은 드려놨는데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주익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하한가까지 급락하는 종목은 제외입니다. 제외 장중에 주가 급락이 나오는 종목인데 하한가까지 가면 그 종목은 버립니다. 리바운딩 매매를 쓸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장보다는 종목 개별 이슈나 수급 영향에 급락이 유리합니다. 시장에 무슨 악재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연준이 정말 예상치 못한 1%의 금리 인상 엄청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막 급락하면 종목들이 다 빠질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급락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급락보다는 종목 개별적인 악재로 인해서 급락한 걸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시장 영향으로 인한 급락보다는 그 종목의 개별적인 급락으로 이용하는 것이 리바운딩 매매를 하기에 훨씬 더 좋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1분 봉상 양봉 2개 확인 후 매수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적으면 좀 유리한데 거래량이 많다고 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1분 봉상 양봉 2개 확인 후 매수입니다. 거래량이 적으면 유리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매도 효과가 얇지 않아요. 매도 효과가 얇으니까 조금만 매수해도 양봉이 뜨겠죠. 그러면 얇은 매도 효과를 먹고 올려야 되니까 이게 리바운딩 매매에 적절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효과가 두꺼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효과를 좀 올리려면 많이 매수해야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건 이미 리바운딩 매매 조건에 조금 덜 부합하죠. 그 말이 거래량이 적으면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건 직접 해보시는 게 좋고요. 자, 1분 봉상 은봉 2개 확인 시 매도입니다. 심플하죠? 1분 봉상 양봉 2개 확인 후 매수 1분 봉상 은봉 2개 확인 시 매도입니다. 이게 지금 글씨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또 예시를 볼 거니까 이따가 예시를 볼 거고 다음 주에도 예시를 볼 겁니다. 2주차의 강의니까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장중 빠른 실시간 매매 이 매매는 제가 뭐라 그랬죠? 단타라고 그랬어요? 스윙이라고 그랬어요? 중장기라고 그랬어요? 단타입니다. 단타 단기 리바운딩 매매법은 그날 사서 그날 팔아요. 그날 사서 그날 파는 정도가 아니라 빠르면 거의 몇 분 안에도 그냥 매매가 끝나요. 좀 길어봤자 1, 20분 안에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 안에 마무리가 돼요. 이 기법 자체가 실제로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장중 빠른 실시간 매매가 필요하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화면을 또 저장하시던지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저장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에 급락하는 종목을 어떻게 찾아요? 시장에는 뭐 2,000개, 3,000개 종목이 있는데 하나씩 다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죠? HTS를 이용하면 단기간에 급락한 종목을 솔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주로 쓰는 대신 HTS인데 어디 HTS를 사용하시든 상관없어요. 영웅문, 키움 거 쓰셔도 되고 삼성 거 쓰셔도 되고 이 기능 다 있습니다. 이 기능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면 해당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HTS 부서가 반드시 있어요. 거기서 설명해 줍니다. 여기 보면은 뭐 1분 전 대비 급락 5분 전 대비 급락 이런 게 있죠. 단기간에 급락해야 되기 때문에 1분 전 대비 하락폭이 큰 종목을 솔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단기간에 급락한 종목이 쫄아락 나옵니다. 쉽죠? 5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셔야 돼요. 모든 HTS에 다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기능이에요. 단기간에 많이 빠진 종목을 검색을 하시는 거죠. 1분 전 대비해서 어떤 종목들이 얼마나 빠졌냐 많이 빠진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보시는 건 대신 기준인데 어떤 HTS에도 이 기능은 다 있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단기에 급락한 종목을 일단은 잡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동그라미 있죠? 형광색 조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지금 저거 보시면 어때요? 지금 급락했다가 위로 땡겼으니까 밑고리가 길게 달렸죠? 급락했다가 위로 당기는 이 타이밍에 밑고리 하단에서 매수를 해서 밑고리 상단에서 매도가 되겠죠? 이런 개념으로 매매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1봉이에요. 아직 매매 안 들어갔어요. 1봉입니다. 1봉. 다음 내용도 한번 볼게요. 종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트만 보세요.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형광 안에 밑고리가 길게 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장중에는 장대음봉이 나왔지만 결국은 그 장대음봉을 다 먹는 매수의 출현으로 다 당기고 밑고리를 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는 장대음봉에서 매수가 되겠죠. 밑고리를 다는 구간에서 매도가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리바운딩 매매법의 구체적인 개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설명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실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오늘은 이론 설명에 좀 더 주력했기 때문에 이론 설명에 좀 더 포커스를 덮고 다음 주에는 예시를 좀 더 풍부하게 말씀을 드리고 리바운딩 매매의 응용 버전까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몇 분봉이냐? 1분봉입니다. 1분봉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분봉상 일단 급락이 나온 다음에 언제 매수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양봉 2개 확인 후 매수입니다. 일단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해야 돼요. 지금 보시는 건 1분봉이에요. 1분봉상 장대음봉이 2개가 떨어졌으니까 단기간에 급락한 거 맞죠? 딱 2분만에 주가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뭔가 악재가 나왔든 악재가 없었어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시장이 안 좋았든 어떤 영향에 의해서 급락했겠죠? 이렇게 급락했다고 냅다 사면 안 되죠?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반등을 확인한 다음에 삽니다. 그 반등 확인은 뭐라고 그랬죠? 1분봉상 양봉 2개 확인 후 매수입니다. 자, 볼게요. 1분봉상 양봉 2개 나왔나요? 나왔죠? 나왔으면 어때요? 매수하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매도는 언제 하냐? 1분봉상 은봉 2개 확인 후 매도입니다. 네, 어려우실 거는 없어요. 양봉 2개니까 매수를 했겠죠? 저 위치. 가격적으로는 28,500원 정도인데 1분봉상 양봉 2개 확인 후 매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매도하면 되나요? 아니죠? 은봉 2개 확인입니다. 한 게 아니에요. 은봉 2개 확인 후 매도입니다. 그럼 지금 위치는 어때요? 매수한 다음에 1분봉, 양봉 하나 떴고 1분봉, 은봉 하나 떴으니까 이건 홀딩입니다. 여기서 다음 봉이 은봉이면 매도하셔야 되죠. 근데 다음 봉이 양봉이면 보유합니다. 자, 그 과정에 의해서 보유를 계속하게 되겠죠. 연속 은봉이 2개 나온 경우가 없어요. 계속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누리시다가 지금 보시면 이제 은봉이 2개 떴는데 은봉이 잘 안 보이죠? 조금 조그만해요. 그죠? 근데 은봉은 맞아요. 어쨌든 파란색으로 은봉 2개가 뜨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때요? 짧은 기간 안에. 지금 1분봉이니까 실질적으로 한 10몇 분 정도 만에 매매가 끝났어요. 그죠? 10몇 분 정도 만에 매매를 끝낸 겁니다. 양봉 2개 매수, 은봉 2개 매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리바운딩 매매법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론적인 설명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예시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강의는 뭐라 그랬죠? 네, 2주간에 걸쳐서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이번 주는 이론에 좀 집중을 했다면 다음 주는 예시에 많이 집중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 말씀드리고 응용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도 매매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다음 주 강의까지 보시면 조금 더 풍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지난 강의들, 풀 버전 강의들 많은 기법들 보고 싶으신 분들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 해놓으시면 많은 강의들 그리고 제가 또 종목 관련된 정보들 가끔 올려드리고 있고요. 채널 추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주식 맛집 이 프로그램 명칭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채널 문자로 답장 갈 겁니다. 답장 받고 누르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통해서 다양한 강의들 종목 관련된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리바운딩 매매법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리바운딩 매매법 하 버전으로 이어집니다. 2주에 걸친 강의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항상 뭐 강조드리죠?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연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강의 보시고 꼭 연습까지 하시면서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강의 또 이어서 저는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멘